경기도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등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엔 노동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작업복 세탁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장실 한 켠에 놓여있는 일반 세탁기 한 대. 10명의 직원들은 쉬는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세탁기를 사용합니다. 그마저도 기름때가 잔뜩 낀 작업복을 세탁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세탁기로 세탁을 하다 보니 시간적인 것도 있고 기름때가 많아서 세탁이 잘 안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도는 올해 작업복 세탁소가 따로 없는 열악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두 개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경기도는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에 따른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치약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세탁소 설치를 통해 인근 산단에 있는 모든 영세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세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춘추복과 하복은 한 벌에 천원, 동복은 이천원으로 수거, 세탁,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특히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선문영입니다.